당분은 유제품에서부터 킨식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다. 체내 과다 당분을 제거하고 싶다면 단 음식을 끊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음식에 함유된 고농, 도예 당분, 슈크로우스, 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비만, 심장질환, 제2형 당뇨, 암, 특히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당은 우울감, 불안 및 일부인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단 음식에 의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승권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동안 식단에서 당을 끊어 체내 과다 당분을 청소하자. 식생활 변화에 더해 매일 운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혈액에 과하게 쌓여있는 당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몸이 당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 과활동성, 만성피로, 감염증, 두통, 우울증, 감기, 충농증, 졸림, 정신적 혼란 상태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당분과 체중 증가의 관계, 지방 저장량의 체중 증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탄수화물도 책임이 있다. 당분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먹게 되는 음식에도 들어가 있다. 예를 들자면 주스, 시리얼, 샐러드 드레싱, 요거트, 사탕 등이다. 몸은 이러한 당분의 일부를 에너지로 사용하며 일부는 지방으로 저장한다. 저장량에 있어서 정제당분과 천연당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제당분은 혈당 수치를 높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의 살이 찌게 만든다. 인공당분 피하기 체내에서 과다당분을 제거하려, 과할 때 인공당분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인공당, 분은 설탕을 끊을 때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체중 증가 및 제2형 당뇨로 이어지는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킨다. 천연식품식생활당으로부터 몸을 해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적극적으로 천연식품을 식생활에 더하는 것이다. 가공 및 포장음, 식, 캔 또는 유리병에 든 음식을 모두 피해야 한다. 그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살코기, 생선,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면서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탄수화물 체내 과다당분을 제거하고 싶을 때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그저 올바른 종류의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 다. 흰빵, 파스타, 탄산음료, 제빵 음식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과감히 끊어보자. 그 대신 식물성 탄수화물을 선택하자.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녹색, 잎채소, 가지, 아티초크, 피망 등을 섭취해보자. 최상의 결과를 내려면 당분에 독을 하는 동안 곡물, 강남콩, 전분성 채소 섭취를 피해야 한다. 당 섭취량 줄이는 방법당 섭취량을 줄이고 싶다면 슬픔, 두통, 쇠약, 식욕 등 근반 증상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적인 방법으로는 식단에서 당식품을 점진적으로 줄여보자. 다시 말해 한 번에 하나씩만 줄이는 것이 좋다. 처음 며칠간은 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곧 사라질 것이다. 극심한 불안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한 조각 정도 섭취하자. 체내 과다 당분을 줄이기 위한 식단 계획 1일차 아침 식사, 비리와 아몬드를 넣은 오트밀 1컵, 삶은 달걀 3개, 오전 간식, 포도 1춤 점, 심식사, 호박, 비트, 당근, 순무, 콩류, 아몬드를 곁들인 구운 닭가슴살 저녁, 식사, 구운 생선, 그린빈, 브로콜리. 원한다면 버섯을 곁들여도 좋다. 2일차 아침 식사, 베리류와 아몬드를 넣은 오트밀 1컵, 시금치나 당근 1컵, 오전 간식, 아, 몬데일쯤 점심 식사, 레몬, 식초, 타임으로 양념한 구운 주키니, 호박, 빨강노랑, 피망, 당근채, 올리브오일, 레몬, 소금, 신선한 파즐리 가루를 넣은 양배추 셀, 러드. 저녁 식사, 방울 양배추와 구운 순무를 곁들인 찐채소, 구운대구. 3일차 아침 식사, 스크램블 달걀 3개, 새우, 양배추, 무, 믹스 견과류 샐러드. 오전 간식, 포도 1춤 점심 식사, 로즈마리, 슬비어, 레몬, 양파, 타임, 블랙올리, 불을 넣어 구운 닭다리살. 저녁 식사, 마늘, 샐러리, 타임, 당근, 월계수이풀넛, 은버섯, 수프. 당음료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음료 해독수 자몽, 크랜베리, 딸기 또는 오렌지 같은 과일로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보자. 원하는 과일을 골라 자른 다음 유리병에 넣는다. 신선한 로즈마리나 민트를 넣고 얼음과 물을 채운 뒤 매일 마시면 된다. 허브차 무설탕 허브차를 하루에 3번씩 마신다. 이 글에서 소개한 식단, 계획은 설탕을 먹고 싶은 욕구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며, 설탕 중독증을 과거의 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의지력과 결단력을 가지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